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뉴스레터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특보로 뉴스레터K는 오늘 30분 늦게 시작합니다. 정치 토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특보 잘 들으셨죠. 자 경기도 화성시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형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명수색 구조에 총력을 달할 게 지지를 했는데요. 대응 사건인데 잘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인명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처음에 속보로 접했던 소식들이 점점 구체화되다 보니까 이게 뭐 수습도 수습인데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요. 어쨌든 유가족분들께 좀 크게 위로를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대응 사건 사고 보니까 또 가슴이 철렁해요.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오전에 소식 접했을 때는 그냥 화제가 낫건인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이제 또 실종자분들이 많아졌고 또 그중에서 사망자분도 이제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실종자 사망자분들 중에 다수가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었잖아요. 이게 꼭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주말까지도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서 사실상 진전이 없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의총을 열어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경론보다는 이제 현실론에 힘이 더 실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박성민 비서관님 국민의힘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라도 국회에 복귀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럴 거면 조금 더 빨리 협상에 임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쟁을 하실 거였으면 끝까지 가셔서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투쟁은 결국 명분 쌓기 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지층들을 좀 달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그 면피용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 복귀하게 됐으니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지난 금요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 구성에 반발해서 특별위원회로 따로 이제 하겠다 했지만 사실 이제 국회 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이제 증인 나오신 분들이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공세에 당하는 모습들을 봤고 또 이제 그 보수 지지층에서도 왜 참여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좀 여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라도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싸우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권 주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 배경이 뭔지 또 사의가 수용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전에 한 유튜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언제 때려칠지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추경호 의원께서 원래 공직자 출신에 이렇게 성정이 강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구성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고 본인도 이제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봐도 이제 어차피 조만간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신 것 같고 이제 이후에 새로 꾸려지는 지도부와 함께 원내대표가 또 새로 이어지길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려친다는 영어는 제가 그만둔다는 영어로 잠시 소나하겠습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뭐 이제 협상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법사위나 운영위 최소 둘 중에 하나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뭐 이제 법사위만이라도 달라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혹은 1년씩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실상 뭐 1년씩 하자라는 말은 결국에는 일단 민주당한테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때 항복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항복선언. 네. 그다음에 일종의 사의 표명은 이제 정치 도의상 본인이 원내대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사죄의 의미인 거죠.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어차피 결국에 재신임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마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 대표의 거취 표명 기자회견 이제 예견된 거긴 했잖아요. 우리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뭐 출마를 공식화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기자들의 질문에도 좀 말씀을 아끼시는 모습이었고 아직 고민 중입니다라는 말로 모든 질문에 대답을 좀 가름을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임을 위해서 본격 행보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과제는 당선이 되냐 마냐 당선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1기 지도부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2기 지도부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저는 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저는 그 메시지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강한 야당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국회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이게 이재명 대표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좀 진정성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이 제1야당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력을 했다면 왜냐하면 워낙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어요.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그 외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법안들도 많았고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대권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중간달이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숙권정당 대표로서의 또 그런 모습을 강조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하는데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 대표께서 당대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어차피 그만둬야 될 상황이긴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22조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 등의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 선거에 나가려면 어차피 그만둬야 될 거였는데 왜 하필 오늘인가 했을 때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제 연달아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뉴스가 다 그쪽으로 쏠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슈의 포커스가 국힘에 맞춰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본인이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점 선정에는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다는 이동수 대표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축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멘텀이 되리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내외에서는 이 대표와 친명계 독모대가 예상돼서 전당대회 흥행은 어차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동수 대표님. 저도 흥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은 경쟁자가 없고 그리고 또 이변이 일어나려면 그래도 이제 좀 반대 진영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그 당시에 친밖의 유력주자였던 서청원 의원이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지만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김무성 의원이 당선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김무성 의원이 비밖의 어떤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맞설 그룹이 있을 것이며 또 거기에 이제 대장을 역할 수장 역할을 할 만한 의원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보면 이제 흥행 경쟁에서 밀릴 것이 자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4파전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 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고 거기 4파전이고 심지어는 원희룡 장관 같은 분은 예상이 없었는데 등장을 하셨고 이런 여러 좀 다이내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고해지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죠. 다양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당의 상황이라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에 치르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당연히 리더십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큰 상황이고요. 저희는 총선에 대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야당으로서의 강한 전투력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대표를 이제 다시 하시겠다라는 상황이라서 구심점의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구심점 강화의 요구가 있는 시점이라 그 부분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께 이것만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이인영 의원 나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은 본인 말에 어떤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것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저분 단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그런 보도가 나와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주자가 나란히 당대표 출마 선언했으며 전날 윤상현 의원까지 이제 4파전이 됐는데요. 자 네 사람의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일단은 해병대원 특검 그다음에 당정관계 이런 게 좀 차이점이 보였어요? 우리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차이점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당정관계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반윤 혹은 비윤의 노선을 걷는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산과는 좀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이제 좀 삼국지에서 우리가 적벽대전 있잖아요. 적벽대전처럼 이제 이 한동훈이라는 이 거대한 어떤 유력 주자에 맞서서 나머지 후보들이 좀 연합하는 이런 형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박규석 아님. 저는 뭐 일단 그 각자의 메시지에 대한 총평 이전에 그냥 이 판 자체가 선거판 자체가 결국 돌고 돌아 친륜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분명 이제 반윤이나 비윤 이런 정체성을 좀 내세울 거라고 저희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반윤 1회 친륜 3 이런 형국이라 결국에는 또 친륜 세력들의 돌림 노래 형식으로 선거가 좀 치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네 분 중에 자기 정치 그러니까 이른바 좀 용산과의 수직적인 당정관계도 청산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낸 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원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한동훈 전 비대원장은 윤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분만 이제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지금 엄청 열렬하게 구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지난해 초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를 좀 느꼈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지난해는 이제 소위 이준석계 몇몇 정치인분들 천하용인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분들을 빼면 사실 완전히 다 친륜의 어떤 충성 경쟁처럼 비춰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꼭 비운이나 반윤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보면 나는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다. 이렇게 좀 거리 두기 느낌이 좀 나긴 하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는 이런 좀 느낌이 나가지고요. 이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이제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지난 전당대보다는 훨씬 많이 다양해졌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당장 관계인데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 상관없이 제3자가 특검을 고르니까 민주당 특검법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나머지 세 후보하고는 좀 되게 좀 차별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박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F학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한동훈 전 비대원장은 그나마 뭐 A마이너스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안은 안 받겠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또 이 특검법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공수처의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을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유일하신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뜨겁고 아직까지도 일주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진상규명이 다 안 됐고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안 된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그나마 봐줄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발의를 해요. 그럼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 특검법하고는. 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 협상 국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하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아줌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진을 열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특검을 야당들이 또 선발하는 거는 너무 또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엮일 수 있지 않느냐. 제3자가 뽑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민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하나는 받아줬으니 야당도 하나는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특검법을 받겠다고 선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검법이 당도 살리고 윤석열 정부도 살린다. 이런 말도 어제 하더라고요. 당정관계 해법을 두고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재정림 강조하면서 특별감찰관제 제2부속실 얘기했고 나경원 의원은 당정 동행관계 보수 재직권 원희룡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신뢰에 기반한 당정관계 구축. 윤석열은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당이 되려면 대통령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선 의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오답노트를 조금 다시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윤석열 의원의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수직적 당정관계 강화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총선 참패 이후에 치러지는 정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참패에 대한 당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라면 고찰이 있어야 되고 솔직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총선에 졌나요? 너무 좋아서 진 거죠. 대통령을 너무 지켰고 대통령과 너무 동행했고 대통령의 뜻을 너무 따랐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선 패배 이후에 이대로 당정관계가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이 국면에서도 여전히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이런 관계들 아니면 정말 관계가 좋은 것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깨닫지 못한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박비서관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어제 출마 회견을 봤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30분가량을 이제 또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했는데 다른 후보분들은 그냥 내가 대통령과 같으면 어떤 관계에 있다. 그냥 이 정도의 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네. 우리 젊은 정치인들 눈에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많이 보였나 봐요. 그 나머지 분들에 비해서 그런 거 제가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자 일단 지난해 지난해 3월이었나요? 전당대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와 같은 것이 재현될 수 있다 없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절대 재현될 수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고 그리고 총선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국회의원들을 공천권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도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의원들을 통제할 만한 마땅한 어떤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과감하게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진짜 당은 거의 폭망한다. 나경은 의원께서도 그렇게. 그런 워딩을 쓰셨어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미 저는 지금도 용산에서 이 전당대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 때문에 시점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 당의 당권에 또다시 개입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저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우원식 의장에게 유관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요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아실 텐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호통을 치고 반성하라면서 10분씩 강제 퇴장시킨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10분씩 계속 퇴장을 시키고 하는 게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요.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입법 청문회가 열렸고 그리고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필요했던 자리였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선서까지 거부했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먼저 문제를 삼으셔야죠.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한다면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굉장히 잘못된 태도 이런 부분부터 지적을 하고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 맞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청래 의원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호가 다르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증인들을 모욕하고 퇴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상임위원장의 자세로서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통쾌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논점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태도를 물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왜 국민들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 증인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너 끝내기 전에 문자 두 개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003님이 화성공장 화재, 인명수색과 모두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8265님이 소방대원들도 무탈하게 작업하시기 기도합니다. 저희 뉴슬레터 K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다섯 남매 중 셋째인 현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심한 멍과 잦은 코피로 병원을 찾았고 급성 골수 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세 살 무렵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폐기능의 60%를 잃었습니다. 낮아진 면역력에 학교에 갈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현규 아빠 역시 몇 해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현균의 가족 백혈병 현규와 아픈 남편 4명의 아이들 돌봄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엄마는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균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늦은 오후까지 경기 동부에 저녁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으로 비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권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영천에는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는데요. 인접한 지역 간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는 추세를 보이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린 하늘 바탕 아래 비오는 곳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 일원으로 구름 많거나 제주 쪽은 흐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측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등 24도에서 2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평년 수준의 기온 내일도 유지하겠습니다. 심한 더위는 아니고 예년 수준의 기온입니다. 오늘 밤까지 바다 안개가 짙겠고요. 모레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동해안으로 높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5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지금까지 작업자 1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실종자가 6명 더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국회의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이뤄질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휴진 여부 등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이번 주말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보건복지부에 수사 의뢰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레터 K가 지난주부터 연속으로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정치권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재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출생 고령화 대응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국회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 열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개 상임위 가져오기로 한 결정 잘했다고 보세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국회 관행을 완전히 깨는 소위 다수가 힘을 발휘하는 일방 독식하겠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과연 무너질 것이냐라는 걸로 의원들 간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민주적 과정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결국 국회의원들에게는 마이크가 주어져야 되고 45.2%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국회 의석 배분이 정말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또 과공 비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최대한은 아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들어가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민생을 챙긴다. 그런 각오로 저희가 다수 의원님들이 지도부와 함께 고심 끝에 내린 정말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싸우자. 국민의힘은 그간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 꾸려서 민생연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개 상임위원장 맡기로 하고 그다음에도 특위가 계속되는지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지금 의원님 맡고 계신 특위도 그렇고 그런 특위들은 계속됩니까? 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닌데 아무래도 특위가 저희가 상임위 대신에 꾸려진 특위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가 아직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만 이 저출생특위는 그런 특위 또 상임위와 상관없이 이거는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지금 이 특위 상임위 이 문제와 상관없이 저는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거를 계속 연속 특위 인터뷰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걸 되게 국가적이고 국가존립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이 위원장 맡고 있는 저출생 대응 특위 지난 14일에 첫 회의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됐습니다. 특위 활동 내용이랄까요? 앞으로 계획 그거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위기입니다. 멀종 위기의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0.7명의 벽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팔을 걷어붙이고 모두 다 합심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특위는 일단 모든 부처 보고부터 시작 보고를 받았고 이제 현장을 다음 주에 방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2년 16년 동안 정부 예산을 360조를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제는 실패를 좀 인정을 할 때죠. 그래서 과연 원인이 뭘까? 이제는 정책적으로 돈을 좀 준다고 해서 또는 주택 마련에 조금 이점을 준다고 해결될 것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애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과연 원인이 뭘까라는데 우리가 다 집중을 해서 그 원인을 이제는 총체적으로 보고 정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번에 많은 페르담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도 저고위라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 거기서도 밝혔지만 많은 정책들을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앞으로 여야가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서 더 이 정책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세분화하고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정책으로 만드는 게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고요. 의원님은 포항 북구 지역구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변화를 누구보다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게 저희 포항은 그래도 경북 외진대지만 산업도시라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사실 지방도시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방도시를 가면 이제 아기 울음소리 듣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출생수가 굉장히 지금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력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경북을 보면 불과 22년에서 22년에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한 2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불과 4년 뒤, 4년 뒤 66%가 감소합니다. 제가 임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 수가 66% 감소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다시 또 4년 뒤에 다시 66% 감소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지방은 거의 소멸로 간다고 보는데 지금 터닝포인트를 잡아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포항만 보더라도 지금 6세 미만 아동이 19년에 4.4%였습니다. 한 2만 명 됐는데 지금 24년 한 5년 만에 한 1만 5천 명으로 줄었어요. 3%밖에 차지를 안 하고 이 추세를 멈추지 않으면 정말 소멸이 길이고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등산길 다가고 유모차가 지나가서 악인 줄 알고 가보면 거의 다 강아집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도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요. 유모차에 아기가 안 타고 있고요. 아기가 안 타고 있고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이건 보통 지방의 문제를 아마 넘어설 건데 특히 지방이 이게 심하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자영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학원과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모든 산업 생태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가장 힘들고 또 지금 저출생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뭘까요? 그럼 너무 많겠지만. 너무 많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질문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국토위원을 해서 주택 문제가 몇 년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주택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 가정, 양립.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면 가정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줄 수 있는 제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희생해라. 이제 애국, 국가 이걸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완전히 지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께서 선포하면서도 첫 번째 주안점을 둔 게 일가정 양립. 맞습니다. 그다음 양육이고 그다음 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완전히 정책 제도, 법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네요. 일가정 양립 플러스 이제 양육, 주거까지 세 가지 이제 정부가 제시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과거 대책과는 좀 진일보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일보했죠. 진일보했고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라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대응을 하는 부처, 부처 신설, 부처 신설을 저도 저희 당에서도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안을 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단절적이고 분절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일가정 양립은 물론 구체적으로 정책을 들어가 보면 당장 정책 수요자들한테 당장당장 도움이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분절적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컨트롤에서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다 같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좀 구상이 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단기 육아 휴직. 단기 아이들이 임시 어린이집을 휴원할 때 또는 방학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단위로 연 1회에 쓸 수 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육아 휴직을 했을 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월급이 휴직의 상태에서 급여. 급여가 이게 제대로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휴직을 할 겁니다.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150에서 250 파격적으로 사실은 상향을 했죠. 그리고 또 대체 인력 지원금도 80에서 120으로. 그래서 재원이 투여되지만 저는 기왕 되는 거 1, 20만 원 올려서는 안 되고 정말 크게 제대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빠들이 요즘 육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들 근무일 기준도 연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분할도 이것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 휴가나 출산 휴가를 보통 1일 하면 하루가 몇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몇 시간 2, 3시간 아이를 돌본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쪼개서 시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많이 마련했습니다. 네. 1가정 양립.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와 저출생 수석실 이건 대통령실에 마련되겠죠. 위원회였던 저출생 대응 조직이 부처로 키워진다면 많이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위원회에서 부처일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까지 가니까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부 이렇게 다 분산돼서 하던 것을 이 전체를 기획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부처를 만드는 거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 이 부처가 지금 저희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곧 발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아마 인식을 할 텐데 이 부처만큼은 여야가 같이 합의 처리를 해서 조속히 빨리 부처가 탄생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 부처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었어요. 최근에. 제가 최근에 만난 제가 이제 저출생 포럼을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하고 같이 하는데요. 공동대표를 하는데 백혜련 의원님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본인도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야 협치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치의 상징 1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이번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장이 아까 말씀하신 단기 육아휴직 있잖아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의 경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쉽게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죠.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이유가 옆에 직원 눈치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우고 기업이 함께 키우는 건데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고 당장 동료들한테는 업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지급하지 않은 것보다는 2주에 그 정도도 충분히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정치의 것에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꼬투리 잡기 비판보다는 우리가 집단 지성을 좀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을 갔을 때 동료가 일해 주는 거 있잖아요. 동료가 갔을 때 제가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눈다는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643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름만 저출산 예산이고 쓸모없는 곳에 사용되는 돈이 있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저출산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만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0643님이 해 주셨고요. 2351님은 손자가 벌써 5살인데요.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둘째 가지기를 포기하는 우리 애들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분은 손주가 한 분 있으시긴 있시네요. 두 분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이제는 한 가정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정책을 짜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인식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마련 관련해가 정부는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에서 저출성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부여하는 방안,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효율화, 나아가서는 성과 미흡 사업 구조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뭐라 그럴까요? 불합리한 약간 중복되는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복되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새로운 부처를 좀 만들자는 거고요. 지금 사실 기재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참 답답해하죠. 그런데 그래서 기재부하고 사전 다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청취자께서 말씀해 주신 불필요한 사업들을 걷어내는 거. 그리고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책 수요자 국민들께서 피드백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세는 돈을 막고 확실한 데 집중해서 쓰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산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지방교부금 더 많이 주는 유인책. 이게 출산율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구현을 좀 하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 지방 특히 민간 기업까지 너무 국가적으로 이번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보통 교부세를 합계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좀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김정재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직접 국회의원과에 접수까지 하신 거 맞죠? 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이게 핵심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한데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고용노동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법 법안이 4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아이 돌봄지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아빠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이걸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근로시간 단축 대상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8살.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여놨고요. 그다음에 난임 치료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3일 정도밖에 못 쓰는데 이걸 6일 정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필요하면 좀 더 또 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기에 저희가 근로기간을 단축을 하려고 하면 청구를 해야 돼요. 내가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 청구하는 거를 통상 임신한 이후에 12주 이내 그때 좀 위험할 때죠. 또는 36주 이후였거든요. 그런데 이 36주 이후를 32주 이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 돌봄사.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에서 자격 제도를 신설해서 국가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사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자격이나 결격 사유나 또 자격증 교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다 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을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아예 책임을 지고 하겠다. 전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좀 피려가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 동료를 내가 케어하듯이. 그건 저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여성 직원이 아이 키우는 동안 우리 모든 전 직원은 이 직원만큼은 무조건 칼퇴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도왔습니다. 같이 돕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모든 식구들 중에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서로서로 일을 해 주고 그때는 완전히 다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정재 의원님이 나와서 그런지 또 이 문제가 엄청 사람들 관심이기도 해서 청취자 문자가 엄청 밀려들고 있습니다. 안정환 님이 사기업 근무 중인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려주세요. 1년이 너무 짧네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9890 님이 70대 청취자인데요. 우리 아들은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하셨고요. 8029 님. 저는 3남매 아빠인데요. 낳은 아이들을 잘 지원하는 것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아이도 낳을 마음이 들지 않을지요. 4711 님. 결혼하면 아이 먼저 낳아라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멋진 말로 해주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아이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정말 그런 세상이 되도록 저희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주도권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안을 여당에서 내놔도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저도 지금 8년째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3선이 됐지만 여러 협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것에는 충분히 민주당의 저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요. 진정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 대안을 같이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백일은 의원하고 같이 그저께 만나서 그랬어요. 이거 우리 둘이 부처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도 했고요. 포룸도 공동대표로 일부러 같이 둘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했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의기투합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 언론이 또 그런 걸 잘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쉽게 말해서 좀 흥행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들이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각인각색이지만 일단 흥행을 했다니까 좋고요. 당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당대표 선거로 인해서 좀 활기를 띄는 것 같아서 좋고 결국은 당대표가 무슨 이런저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지만 결국은 민생을 외면한 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이 당대표들이 얼마나 정말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다음에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당원들도 움직일 것이고 국민들도 움직일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민생을 진정으로 힘쓰는 그런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의 변화도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보니까 3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자격되시는데 혹시 최고위원 출마 결심하셨나요?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요.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기사가 자꾸 나와서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또 다른 일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문자 두 개를 읽어드릴 테니까 문자에 답하시는 문자 중에는 포항시민도 있습니다. 0419님이 저는 자녀가 넷인데 사정이 어려워 둘은 결혼을 못 지켰답니다. 돈 없어서 결혼 못한 일 없게 의원님과 정치권에서 노력 많이 해주세요. 7294님. 포항 북구 시민입니다.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좋은 법안 발의해주세요.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돈이 없어도 좀 슬프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 뉴스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공장 화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1분께 경기도 화성 전국 산업단지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사망자 1명 중경상자 6명으로 확인이 됐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내부 수색 시작되면서 시신이 다수 화재 현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5시 기준으로 16명 사망, 7명 부상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출근자 중에 21명이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실종 상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종자 대부분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공장 자체는 리튬 배터리 제조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전치 11개 동 중에 지금 불이 난 곳은 3동인데 정확히는 공장 3동 2층에 있는 리튬 배터리 셀에서 폭발이 시작이 됐고 이때 난 불이 다른 배터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좀 커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2층에 배터리가 한 3만 5천 개 정도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좀 폭발을 하면서 불이 계속해서 크게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큰 불길은 잡힌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 들어서 그래도 내부 수색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래도 큰 불은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10시 이제 한 10시 31분기에 났던 불이 지금 거의 한 3시 이후에나 내부 수색이 됐다는 건 지금 소방대응 2단계 발령해서 지금 이 인근에 소방차 소방인력 다 대동하고 5시간 정도가 지금 화재 진압에 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여기가 리튬 배터리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을 뿌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이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이 더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제 이 배터리가 완전히 연소가 돼서 이 불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재 진압에는 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추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내부 수색 진행하면서 시신 20여구를 발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정해서 1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일부 실종자로 분류된 6명 중에 일부 시신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일부 보도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좀 더 이제 이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추후에 나오겠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 잘 수습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화된 의료계의 휴진 여파로 피해를 보셨던 환자들 입장에선 반가운 뉴스네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소속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오늘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상 진료가 재개가 됐는데요. 이미 뭐 지난주에 예고가 됐던 일이긴 하죠. 지난주 이제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내부 투표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전체 교수 74%가 이제 휴진을 좀 중단을 하고 보다 좀 지속가능한 투쟁을 좀 모색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 여기에 이제 의견을 좀 동의를 하면서 전면 휴진을 좀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던 게 지금 대형병원 중에 가장 먼저 좀 무기한 이제 휴진을 좀 결정을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병원이 지금 진료 정상화하면서 이 서울대병원에 잇따라서 이제 이 휴진을 결정했던 병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이제 빅5병원이라고 하는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 좀 예정돼 있는데 아마 좀 재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요. 삼성서울병원이나 지금 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파업 이제 이 휴진으로 좀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이 원래 27일부터 이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이제 무기한 휴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사실상 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29일에 이제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좀 투쟁방을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 보면 지금까지의 좀 이 강경 이 강대강 대치보다는 조금은 좀 완화된 태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 계획 철회한 건 이제 여론을 의식했다는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병원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비대위가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하면서 정부 환자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의료 병원에서 일하시는 다른 노동자분들.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교 교수들까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철회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자단체 중에서도 다음 달 4일 이제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를 이제 요구하는 총걸기 대회까지는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압박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지금 뭐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집단 행동 자체가 좀 전략적 실패였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휴진 결정 자체가 사실 이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한 파업이라는 발상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못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결국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여기에 출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이 안을 내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이제 협상의 여지라는 게 있으면서 결국 출고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전혀 전개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료계만 계속 의료계에 대한 여론만 악화되는 상황만 좀 계속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정부가 좀 강경 대응을 했던 것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는데 경찰이 오늘 좀 내부 브리핑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로 이제 집단 휴진에 참여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해서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좀 수사까지 가게 되면서 좀 상당히 압박감이 컸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에서는 이번 투쟁 철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정부의 의견에 수긍을 해서 정부의 동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지 절대 지금 정부 정책을 받아들인 차원은 아니다. 라고 계속 좀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는 어쨌든 2025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단체는 그거를 재논의하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뭐라 그럴까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러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서 그러면 2026년 정원부터라도 조금 의사들의 어떤 시각을 많이 반영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나와야지 좀 나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그럴까요 서울대병원 휴진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 해결에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나 봐요. 그래도 이제는 대화 테이블이 이제는 마련될 것 같다 라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마리가 보인다. 일단은 이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쨌든 한 발 물러난 거잖아요. 이제 휴진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에 정부와 의료계가 좀 물밑작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대화를 좀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협 차원에서도 좀 다른 변화가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올특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계가 단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제 정부와 투쟁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가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건 것이기도 해요.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달라. 그런데 거기에 좀 어쨌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특위 구성을 봤더니 이제 우리가 좀 강경파로 분류하는 이제 임현택 지금 의협 회장이 뒷선으로 물러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좀 대화를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무래도 좀 사태 해결에 이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조만간에 복지위가 보건복지위장체관 불러서 좀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 사태 해결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고 하니까 국회가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양측의 이 대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서울대도 그렇고 이제 여러 대학병원들이나 의협이나 무게 휴진까지 결정을 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전공의들 돌아올 수 있게 의대생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처벌 없이. 그러니까 이 행정조치 자체를 이제 아예 무효화시켜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전공의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올특이에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도 불참했고 그리고 불참 의사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면 결국에는 이게 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 각도의 대화가 필요하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무리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고도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된 것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제가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이 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에는 결정적인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음주운전 중에 사고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을 해서 17시간을 버텼다는 거. 그러니까 17시간 뒤에서야 음주 측정이 가능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 이후에 이 시간 단위로 여러 차례 술을 더 마셔서 애초에 그 사고 전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편법이 이제 결국에는 적용이 있었던 건데 이 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술타기라는 용어로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경찰이 측정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술을 술병을 열어서 마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술타기라는 용어들을 쓰는데 김 씨 사례 이제 계기로 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거 좀 더 음주운전 처벌 관련해서 법망을 좀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이거 누구나 다 이거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버티거나 법고라지나 이런 사람들만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자꾸 나오니까 22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속칭이 김호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가 됐는데요. 두 법안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통사고 등으로 이제 음주운전이 들통난 상황이 됐다. 이때 술을 더 마셔서 만약에 이제 경찰 수사 나가서 이제 사법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입증이 됐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생겼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을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음주 측정거부죄랑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 처벌이 되는 겁니다. 많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처벌 수위가 다르네요. 그렇죠. 처벌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을 때 이제 보완적으로 어떻게든 처벌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를 더 만드는 정도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술타기를 이제 막는 처벌 규정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지금 검찰, 경찰 그리고 심지어 여야도 지금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를 했다는 사실도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음주 전에 처벌 회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건 어떻게 밝혀낼 거냐. 그러니까 결국엔 처벌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법 방해라는 행위 자체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힘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증거를 감추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어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억울한 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로 살펴볼 소식은 암수가 같이 붙어서 날아다니는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에만 여러 쌍 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이게 러브버그의 정확한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래 중국 남부 대만 이런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 파리의 한쪽이군요. 이런 아열대 기후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인데요. 이런 생물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건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러브버그가 지금 기운이 높을 때 번식을 많이 하는데 암컷 러브버그가 한 번에 100개 내지는 300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번식력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처럼 대규모로 창궐한 이유가 뭐냐.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게 급격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불안정해진 틈을 타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 분석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모든 생물은 천적이 있어서 적정 개체수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최적의 기후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개체수 확 늘었는데 천적이 거기에 맞춰서 함께 형성이 되거나 개체수가 늘어나는 시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천적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창궐하게 됐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올여름 내내 그렇다면 러브버그에 저희가 시달려야 하는 겁니까? 그나마 제가 다행스러운 뉴스 하나만 들으면 장마 시작되면 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장마 시작되면. 그리고 그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러브버그에 천적이 생기는 것까지 방해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살충제를 뿌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 동식물한테도 사실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살충제는 뿌리지 않는 대신에 대신 물을 많이 뿌리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도로에 보면 살수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 뿌리고 또 건물에도 이렇게 물 뿌리고 이런 분들 많은데 이게 실제로 지금 러브버그가 열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열을 식혀주는 효과도 있고요. 물을 맞으면 그대로 굉장히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퇴치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끈끈이 붙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색이나 노란색처럼 밝은 색을 좀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가 2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외국인이라고 소방당국이 브리빙했습니다. 8026님이요. 화재 소식에 마음이 아파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구조활동 하시기 기도합니다. 이 소식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분간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먹을 수 없게 됐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한국 맥도날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사실상 감자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감자튀김에 대해서 제공을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재개를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내이기 때문에 과연 또 이번 주 내에 재개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감자튀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속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조만간 제공하겠다고 온 보조자료를 내놓은 상태네요. 그렇다면 그게 재개될 때까지는 세트 메뉴 시켜도 감자튀김 안 나오는 거네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품 시켜야 되는데 단품 시키면 대신에 감자튀김이 안 나오니까 단품 시키면 콜라를 대신해서 서비스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단품 시키면 콜라를? 네. 세트 메뉴 시켜 먹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콜라도 단품 시키면 콜라 그냥 주고 감자튀김은 어차피 안 나오고? 어차피 안 나오니까요.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감자튀김 진짜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맥도날드에서만 감자튀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공급망 이슈를 하면 항상 SCM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플라인 체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실 공급망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다른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감자의 공급선을 좀 다양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패스트푸드점은 문제는 없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전략 미국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사실상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신 분이 있는데 미국 가면 미국 감자 딱 떠오르면 이제 아이다오주. 그럼요. 아이다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이 엄청난 감자 박물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다오주 감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상 맥도날드가 미국산 아이다오주 감자의 전도사?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감자를. 전량 거기서 갖고 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맥도날드들은 냉동감자의 기준 미달로 인해서 아예 그냥 자체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는 재개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에 있었던 공급망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19였고요. 네. 지금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공급망 문제를 초래한 추정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상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확하기 전에 찐 감자 먹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확하기 전에 감자가 그 정도로 덥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익어버려요? 네. 익어버리니까 너무 더워서 그래서 기상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선을 다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비용도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기능값 오르면서 물류비용도 치솟다 보니까 당연히 유통비용이 증가되면서 상품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또 전쟁의 영향 때문에 사실상 지금 모든 물건들이 다 오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상하인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6월 셋째 주 기준을 본다 그러면 전주보다 한 96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3,475 정도 되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 초반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이런 상하인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르는 추세를 본다 그러면 아마 배 타고 들어오는 것들은 다 오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져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군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기후 얘기하지만 기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이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런데 기후는 감자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전반적인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고민인데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건 가격 특히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예가 커피값이 좀 올랐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브스타 원두 선물 가격이 올해에만 5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년 만에 최고치다 보니까 커피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원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격이 되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해소 온도 때문에 미역이 흉작이 됐습니다. 미역이.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미역이 전년보다 50%나 지금 오른 상태고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사실 김 잘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김이요. 그런데 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수급이 그렇게 과거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열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본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가뜩이나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후가 주로 고온이군요. 열. 그런데 이제 기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수록 생활 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이것도 이제 통계로 나옵니다. 실제 이제는 히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유럽중앙은행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35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이 이제는 매년 식료품 가격을 0.92% 많으면 3.2%까지 인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거든요. 그럼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 본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 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생활 물가가 최대한 1.18% 올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온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10년간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율이 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다. 이 히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물가 압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는 통계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이제 미역 얘기하셨잖아요. 김이었나요? 미역은 일본이었구나. 김 얘기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이제 사과값이 오르면서 금사과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것도 기호와 관련된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대구 사과가 아니라 강원 사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기온 변화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강원도에서 사과를 수확을 해서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사과의 위치가 좀 바뀌고 있는데 작황이. 기후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날씨가 변하게 되겠죠. 작황 부진이 되고요.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되는 이런 기후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과 때문에 저도 사과 참 좋아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 정도로 금사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 언제 사냐면요. 저기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 가서 저기 농림부 농수삼식품부인가요? 식품대전. 지원. 맞아요. 뭐 30% 세일 보면 정부에서 지원. 맞습니다. 이럴 때 가끔 삽니다. 맞아요. 식품대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아주 스마트한 소비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 물가나 시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소비심리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5월 소비심리지수가 98.4로 나타났는데 이게 2.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보다 이하다 그러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100 이상이다 그러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98.4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비관적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그럼 소비심리가 악화된다. 소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수가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물건을 안 만들어내고요. 기업 물건 안 만들어내면 당연히 노동자가 필요 없죠. 그럼 이제 해고 수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어디서 뭘 하느냐. 결국에는 해촉되다 보니까 아니면 해직하다 보니까 퇴직하다 보니까 돈 쓸 돈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소비심리가 사실상 악화되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뼈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오르는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 이거 정부도 사실 지금 경제정책의 아주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감 물가 잡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농산물 수익과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농산물은 가장 큰 포인트는 계약재배를 늘리는 거예요. 계약재배 늘린다.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농산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재배 물량을 더 늘리겠다 얘기하고 있고. 수익과일 같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에 대해서 추가 도입하겠다 얘기하는데. 할당관세는 이럴 때 어려울 때 관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규제할 경우에는 관세를 높이게 되죠. 지금 이제 관세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할당관세를 통해서 수입과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비축 물량 꽤 있거든요. 이건 얼리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비축 물량을 푸는 수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고요. 그나마 저는 요즘에 농산물 사러 가면요. 토마토, 양배추 이거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수박을 또 좋아하는데. 요즘 수박 싸졌어요. 실제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수박 도매 가격이 작년보다 한 12.9% 지금 낮아졌습니다. 수박이요? 자두도 20% 정도 작년 동월 대비해서 낮아졌고. 멜론, 참외 이것도 지금 1년 전 가격보다 내렸거든요. 이렇게 내린 것들이 꽤 많네요.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배추, 토마토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이제는 멜론, 참외, 자두, 수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갔고요. 특히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수박. 수박. 수박이 좀 많이 작년보다 많이 싸진 것 같아요. 그거 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양 많고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수박을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몸에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양배추라 그러셨나요? 토마토 얼마나 몸에 좋아요. 맞습니다. 많이 싸졌다 이거죠. 이것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입 과일을 이제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일 가게에서 이전에 못 보던 망고스팅 같은 동남아산 수입 과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경쟁력도 지켜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수입 과일, 먹거리 수입.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조심스러웠죠. 많은 분들이 사과가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수입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이 검역을 뚫어놓으면 수입 과일이 사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8단계로 이 협상이 진행돼야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사과가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지금 5단계까지 통과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일본이 우리 쪽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줘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 똑같은 겁니다. 검역 깐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가를 막는데 대표적으로. 어쨌든 자기 자국 농민들 보호하는 거죠? 저는 잘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에 우리나라가 감귤을 지금 수출하는데 이게 수출을 뚫기 위해 27년 걸렸습니다. 27년. 뉴질랜드가 27년 동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국 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과가 비싸니까 수입하면 안 되겠느냐 하시는데 위험하죠. 만약에 한 번 뚫어놓으면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검역을 강화해서 좀 막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검역을 강화해서 막아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불안한 체감 물가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이제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요령.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일단 실물 자산도 같이 오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아시겠지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철근 가격 올랐죠. 시멘템 가격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 지솟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 번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 오면 실물 자산 투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생산성 향상인데요. 결국에는 직장인들한테는 그겁니다.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증대를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K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족철입니다. 좋은 하루가anna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Ventress4 Brexit оля